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굉장히 어려운 영화와 대사량으로 인해서 내가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는데 원작을 보고 나서 브로맨스와 특유의 신선한 세련됨이 굉장히 끌렸었어요. 그래서 이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에서 신선한 드라마가 탄생되지 않을까 또 장동건 선배님과 함께한다면 굉장히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호흡은 아까 선배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초반에는 좀 어려웠었는데요. 주먹 부딪히는 것도 제가 먼저 내미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뭐 뵐 때마다 제가 먼저 내미기도 하고요.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